16번 문제 갑니다. 정답률 28% 굉장히 낮았는데 문제는 쉬웠는데 애들이 많이 포기한 것 같아.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만하 중 하나만 X염색제 있대. 그러면 나머지는 상에 있다는 얘기야. 성 하나 상 하나야 할만해.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인데 대문자가 우성이라 그랬고 형질 두 개밖에 없고요. 자 이 형질에 대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1, 2, 5에서 유전자랑 표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할만했어요. 자 가계도를 크게 보겠습니다.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가, 가. 그럼 벌써 여기서 이거 표기하면서 부모와 다른 놈 열성과는 안 되는데 반성기류가 나온다고. 가가 열성 반성이라 그러면 사와 유골을 통해서 오류가 보입니다. 가가 우성 반성이라 그러면 정상 여자가 열성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류가 보여서 가가 우성 반성도 안 돼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은 상염색체라고 하는 게 벌써 결정돼 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반성이니까 나는 반성으로 확정돼요. 라지 T, 스몰 T가. 그러면 이거는 반성 확정됐으니까 모자 여부 우와 같은 걸로 우열이 금방 나옵니다. 나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나, 여기가 나인데요. 금방 보이죠. 1과 4를 통해서 여부, 아빠랑 딸이 표현용 다르니까 정상이 우성이고 나가 열성이다 이게 나옵니다. 나가 열성. 정상이 우성. 물론 아직 가에 대한 거 우열은 몰라요.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활용할 겁니다. 자, 표를 보니까 1, 2, 5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 1, 2, 5가 갖고 있는 유전자 양인데 기억을 또 라지 T, 스몰 T 중에 하나라고 그랬고 ABC가 0, 1, 2를 순수 없이라 그랬어. 이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나에 대해서는 다 나왔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에 대한 유전자 양을 써볼게요. 남자 금방 씁니다. 나, Y. 5번은 열성 나, 나 되고요. 여기 나 하나 줘야 되니까 2번이 정상 나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기억이 이 두 놈이 C, C 갖고 A 하나가 다르다고 그럼 금방 나오지요. 어떻게? 나 하나, 나 하나, 나 둘. 그래서 얘가 1, 1, 2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풀어도 되는데 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가능하냐? 이게 정상 라지 T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라지 T가 정상이야. 자, 그렇게 되면 1, 2, 5가 얘가 정상이 0이고, 얘 정상 1이고, 얘가 정상이 0이거든. 그래서 0, 0, 1도 가능해. 즉, C가 0, A가 1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럼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데 어떤 오류가 생기냐? C가 0이지. 그럼 B가 2가 돼요. 그럼 이 가에 대해서 얘들이 라지 H를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스몰 H, 스몰 H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근데 얘들이 1, 2, 5거든? 1, 2, 5가 말이죠. 얘들이 부모, 자녀 관계야. 그럼 이런 관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라지 H는 라지 H인데 스몰 H, 스몰 H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오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게 이 니은이라고 하는 애들이 스몰 T가 되는 거고 기역이 스몰 T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얘가 나유전자가 되는 거고 1, 1, 2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근데 이런 식으로 푸세요. 직관 갖고. 아까 귀로 다 증명할 필요 없어. 맞으면 다 끝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3번이 2를 갖고 있는 5번으로 확정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가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가가 이 라지 H에 대한 거잖아. 그럼 숫자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C가 1이고 그럼 B가 나머지 0이 돼요. 자, 이 5번이 가에 대해서 여기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유전자를 하나도 안 갖고 있대. 그럼 정상이 아닌 가 유전자가 되겠지. 라지 H가 가야 스몰 H가 정상이고. 됐어? 자, 그럼 얘는 가 유전자가 있으니까 가 나타나는 사람, 1번은 정상인 사람. 그럼 요것도 결정이 되겠네. 1번이 가가 나타났으니까 로마자 2번이 아라비아 1번. 여기가 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끝. 유전자형 물어보니까 쓰겠습니다. 쉬운 반성부터 볼게요. 나 있으니까 나와 정상. 자, 여기는 정상과 Y. 자, 그리고 가에 대한 거 보면 정상이 열성이야. 정상, 정상. 자, 여기는 정상, 정상이라 정상과 가 하나 가져야 되고 정상과 정상 이러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어, 가는 열성이 아니고 우성이에요. 니은. 3의 가 하나는 모두 동형접합? 자, 여기가 3번이 오지요. 그래서 다 동형 맞고요. 6의 동생 가 하나가 모두 나타날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가가 우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의 1 가능하고요. 여기는 열성이라 Y만 만나는 4분의 1 됩니다. 그래서 곱해서 8분의 1이라 밑에 4분의 1 틀렸습니다. 정답이 니은 2번. 자, 이거 가계도이긴 하지만 기본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분 30초 드리겠습니다. 4분 30초 드리겠습니다. 4분 30초 자막 그냥 3분 30초 드 İşt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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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